1년 남았네 그 사람 존나 빠르네 절반한거 아니야? 저스티스 아 내년 8월 초적이면 절반 아니야? 우승을 남은게 아 정크아재다 정크아재 정크가 뭔데? 와 여기 퀄스트는 존나 멋있겠다 호 호 호 피하고 에헤헤헤헤헤헤헤 잘 안맞는데 기상캐 오늘은 저스티스일까? 종이 안개 아 한번더 깝이 아 이거 하면 안돼 폴한테는 강하게 하면 안돼 폴한테 강하게 하면 저거 절로 막걸네 끝났다 익었으면 끝난다 아 맞지? 낙댐 아 역시 백댓치 앙기 어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모허템님처럼 살인충목느낌이 하려면 연습이 아니라 사람 성격이 나와야되요 사람 성격입니다 님들 그런사람들 친구들 중에 약간 얄미운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이 철권하면 잘해요 진짜 핵트입니다 진짜 얄미운 애들 있잖아 어 화단인줄 알았네 그 화단이 아니었구나 원 토어 오 오 어 싱거운거 봤는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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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어이구 끝났네 하하하하 맞아요 반대로 착한 애들은 철권을 잘 못합니다 진짜로 내가 그래서 철권 못함 약간 심성이 고운 사람들은 철권을 잘 못해요 내가 그래서 못함 너는 그냥 못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나 존나 착하니까 철권한테 독한 마음을 못 품자 독한 마음을 품어야지 심콤보가 세긴 센데 그게 한정적이니까 문제지 그냥 원래 콤보 쓰는게 제일 나아 근데 만약에 진짜 그걸로 딱 죽을피다 그러면은 그걸 써야지 진짜로 진짜로 아이고 피하고 툭 툭 툭 짠발 원투 파크 짠발 오케이 아무튼 임수음 일병 군생활 32% 했다는데 축하해주세요 게임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세긴 세 내년 8월 저녁인데 왜 36%야 그 군생활은 짧겠죠 어? 저희보다 군생활은 짧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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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어? 이건 안쏘는데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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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는 빨개포모 들어가잖아 왜 안앉았어? 일병 걸레빨겠다고 일병도 걸레빨어? 일병 걸레빠져 그럼 에이 일병 뭐 안돼요 걸레는 안팔았다 백듯이 앙키 어퍼 아 빨라 땡큐 어 늦었나? 아이고 아 이거 너무 아프게 말했다 빨라와 갑니다 핑크 한번 써볼까 에이 폴 안되네 방금 살짝 앉았는데 에이 에이 안되 안되지 우리는 일병들 200명이 걸레빨어 아 누구는 일병인데 일병이라고 걸레빨어? 세금이요? 세금?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나는 솔직히 나는 뭐 상급 이런거에 관심 없어 내가 누구한테 그 어 어떻게 내가 떨볼까 어 그 재미있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게 본인이야 나 난 노래 반반 빠져 하하하하 신고 아 잠시만요 얘한테 들어가나? 들어갈거야 이게 이게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저 무릎 팔꿈치 2타가 들어가거든요 얘한테는 안들어갈거에요 이렇게는 이거 다음에 무릎하고 이렇게 솔직히 나는 별로 그렇게 쓰잘한게 아닌거 같아 아 저 춤출때 무슨생각이 왔어? 존나 쪽팔린다 하하하하하하 아이 개 쪽팔려 웃기긴 웃긴데 아이 개 쪽팔려 이거 아 그 느낌이었어 아이씨 다시 추지 아 왜 쳐 미치 여자친구 욕했을걸 여자친구 대회 보고싶어 여자친구 대회 보고싶어 얘기하지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 누구야 아이 그런 하지마 이제 결혼하자 결혼해야지 형 한번 쪽팔려 아 네 여자친구 이름도 알거든요 하하하 상금 당일날 당일날 안줘요 그 그 뭐냐 결제일 떨어지고 와 결제일이 이제 매월 10일이거든요 아프리카는 그래서 10일날 들어와요 다음달 10일 모든 상금이 그래 결제일이 회사니까 거기는 개인 대회가 아니니까 회사니까 회사도 이제 결제날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대충 다음달 월급날에 들어오겠네 응 근데 그때 그때 우리 그 도지코인 팀은 나칸다 넘게 지렸어 뭐인가요? 결제가 떨어져야돼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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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거 졌어요 잠깐만요 일어나야돼요 이제 이제 일어나야돼요 졌거든요 이거 봐요 지잖아요 파크 이거 봐요 이거 봐 지거든요 이거 하면 안됬어요 봐봐 지잖아 아 봐봐 지잖아 진짜 저거 이지 막기 어려워 저기서 존나 힘들어 졌잖아 이게 폴 그거거든요 그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저기서 아이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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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탈 안써 아이씨 아이씨 에 써버려 썼는데 왜 안나왔다 아아 아아 아! 느린거 썼어 오르노버 써야되는데 조상형에서 느린거 썼네 아! 이걸 줘 아 씨 아 그 첫판 아 씨 그 첫 라운드 이겼어야 되는데 아 첫 라운드 이겼어야 되는데 일부러 진게 아니야 처음에 저거를 막았으면 내가 이 판을 이겼을거야 저거를 이지를 못 막아가지고 졌어 나루톤! 대가리! 하하하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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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발 세번! 네번!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좋아 이럴까 씨발 게임 안하나 하지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기쁜데 어떡해 그러면은 흐! 오씨 어파이 떴네 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픈데 아 씨 아 졌다 아아 살짝만 움직이다 아파 아아 아아 살살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엄마라 몇대 맞는거야 엄마라 몇대 맞는거야 엄마라 몇대 맞는거야 제발 이겨가지고 돌아왔구나 저스티스 한번 이야기해줘 아아 얘 너무 느리듯이 돌아왔구나 저스티스 오빈벌 아빈벌 오씨 아우씨 아아 오씨 아우씨 아하씨 아하이 제발 아아 이길수 있는 확률 10%거든요 50% 늘었어요 아 늦었어 늦었어 끝 나이스 저스티스가 아니었어 정의하지였어 나이스 나이스 기몰이 원래 이렇게 해야되는 캐릭터에요 정의하지 정의 아니지 이렇게 안하면 데미지 싸움이 안돼 콤보 넣는 것도 솔직히 카운터 내야되는데 어려워 카운터 내기도 정의가 그거라잖아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정의명중 책 보고 있는게 유명하잖아 이거 한번 쓸까 이름이 김정의 이런거 어 정신아 이거 졌다 진짜 이겼다 이러면 이겼다 컴퓨터처럼 멀리서 딱돼 사람의 움직임이나 내 기술을 맞는거 보고 이길 확률 질 확률 딱 나와 이러면 이길 확률 아 기분식 이러면 이길 확률 80% 어 어 질싸워만 이길 확률 근데 왜 정의하지 사람들이 그냥 호르니까 엣 뒤엔손이 뭐야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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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뒷자세인데 정자세를 바꾸는 것도 패치해야되 뒷자세거든요 방금도 저거 하면은 아 지랄하지마 진짜 저게 왼발하면 뒷자세인데 정자세를 맞는게 뽑아야 아 씨X 솔직히 진짜 와아 와아 방금도 뒷자세인데 정자세를 버그 써냈어 티발 이거 이길 확률 늘어났다 아 존나잘해 존나 멋있어 존나잘해 저게 1타 카운터 나면 확정이에요 근데 저게 잡기를 풀고 나서 프레임이 살짝 불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웬어퍼라든지 뭐 이런거 쓰면은 원은 이겨 아 마약스 2점 되겠네 음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 잡기 풀고 나서 이거 프레팬스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잡기마다 손해가 달라가지고 아마 고어택이 말하면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잘 모르고 ㅋㅋㅋㅋ 아 가깝다 응! 이타 쓰자! 느리겠스! 에라이 모르겠.. 뭐야? 레아 썼는데! 레이지 아니었어? 레이지 아니었나? 나 레이지인줄 알았지. 빨리 말해야지. 나 레이지인줄 알았잖아. 빨리 말했어야지. 빨리 말해야지. 나 레이지인줄 알았네. 나 레이지인줄 알았지? 잘 몰라 나는. 아 씨바 빠졌어. 다행이다. 으! 으! 바크! 으! 도망가! 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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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압! 안 닿아요. 저게 가까이서.. 벽에 붙어있을 때 되거나 가까이서.. 진짜 가까이 됐을 때 되야 돼. 근데.. 그래서 병룡창 딜캐가 거의 없다보면 돼요. 분건딜캐도 잘 안되는 마당에. 분건딜캐 한.. 성공 확률 한 60%? 앞으로? 그래 맥가야 앞으로 나를 부를때는 앞에 주는 승자를 붙이도록 하여라. 맥값 쓰지 말고 알았지? 아압! 와 이거 맥값 같긴 했는데. 아.. 아.. 씨바 막았는데.. 아.. 씨바 막았는데.. 아.. 아.. 씨바 막았는데.. 콩허탱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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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까지 예상했네. 어! 근데 이렇게 디저트를 맞아야지. 디저트를 됐으면은.. 한 번씩 정전사로 맞을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거짓같은.. 어? 안 맞네. 와.. 천재. 몇 명은 다르겠는데. 와.. 천재. 제발. 몇 가드! 탈출 아씨 탈출 아씨 저 쓰레기 저 쓰레기 내가 언제 고쳐줄거야 아씨 저 쓰레기 내가 언제 고쳐줄거야 이길 확률 10% 5% 5% 아씨 뭐야 2연패 했네 어 2연패 한 줄 알았네 내 친구가 아령을 체중계에 재가지고 사리려고 그래 5kg짜리 아령이 4.4kg 근데 체중계에 재는게 맞았잖아 모르지 모르지 사람 몸무게재라고 뭐 재는걸 아령을 짜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아 렉 뭐야 2연패 이겨야돼 어 들퀘 없어 저거? 들퀘 있지않나? 몰라 쓰였나 이거 보고 때려도 떠야 이거는 별게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다 저 옛날에 들퀘 있었는데 2,3 아 아깝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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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잘하는데요 풍린님 팀이 대회 나가서 파이널과 준우승하고 3,3 5,4 2,3 4,5 3,3 4,4 5,5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근데.. 아씨.. 근데 살은 빼면 되는겁니다 본판은 어디가지 않나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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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 이게 방금 늘어났어 아 이걸 풀어 아 이걸 풀어 아씨.. 아.. 아씨.. 이거 푼거 오반데 이거 좀 흘려줬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흘려줘 한번만 진짜 한번만 흘려주세요 진짜 저거 한번만 흘려줬으면 좋겠어 아 이거 쓰면 안돼 에이.. 3타! 아.. 아.. 이거 왠지 쓸거 같더라 느낌이 느낌이 쓸거 같았어 야 야 안돼 안돼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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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겹 아 까디 어? 이게 저어? 아니 잽했는데 8프림 잽 얼마나 많이 났어 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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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총망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질거 같거든요 잠시만요 아씨.. 아 진짜 곰보 운이 없네 이번판 제발 제발 이 행사 금방 나 저거 막았.... 나 막았다 생각했거든 아이 막았다 생각했어 아 이번에 총망님 아니 이번엔 총망님 님 때문에 맞았어요 환불해주세요 기계 못먹었어요 아 환불안돼 아 졸댔다 졸라 아픈데 아 지랄하지마 진짜 지랄하지마 내가 다 이겼다고 계속 어 이겼다 아 레이지때 제일 무서워요 이번세 조만님 안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쿵님님이나 이번생 존망님이나 김빈일님이나 대회 나가라 대회 나가라 하셔가지고 나가서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축하해주는거지 님들 때문에 대회를 나갔어요 무슨말이야 저 님들이 나가라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바빠 임마 여러분 덕분에 이래야지 그니까 아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이래야지 이들 님들 때문에 나가라가지고 이등 했네요 아 눈물나게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닥쳐봐 지금 바쁘니까 새끼야 약간 뉘앙스가 그런데 아 죽었어 죽었어 맛있어 여러분 덕텍에 그건 맞죠 엎드려 잘받기 님들 때문에 나가서 이겼다 방앗기 안되네 왜 방앗기 안되네 왜 방앗기 아파라 3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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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었으면 안쎄지 집이었으면 개빡 집중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쓴거지 아니 계속 막아 왜 안되겠다 이거 써야겠다 아이씨 아이씨 야 이거 자꾸만 야 다 이겨네 자꾸 진다 계속 다 이겼는데 자꾸 진다 이거 다 이겼는데 자꾸 져 이거 어떡할거야 아 이거 원플러스 벽이 아니야? 벽이 아니네 아 존나 운으로 이겼다 운이라니 존나 운이지 왜 운이야 이 신맵 모른다고 나는 이게 시즌2때 나온 맵인데 아이도 신맵이야 나한테 신맵이야 이게 진짜 카즈야 파이브때 나온 신삼반을 아이도 신삼반이라 부른거 똑같은거 아세요 나한테 신맵이야 내간 언제 나왔죠 시즌2때 나왔지않나 몰라 내간도 모르는데 내간은 나한테 신캐야 내간은 잘 몰라 신삼반 맡기면 뭐까봐자 이게 신삼반이라 이러면 좀 놓아주라고 내가 그때부터 절건 잘 안했거든 2018년부터 아씨 그만 막아 그만 막아 아 쓰고싶어 재밌잖아 거기다 진짜 업하는데 어 맞는다 진짜 이거 해야겠어요 안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데이트 쓰려고 한건데 안되겠어요 정카즈 써야겠어 정카즈 여러분 봤죠 막아지는거 나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 막아지는거 봤지 중단 왜 저기 중단 막아진다니까 그 랩마다 수리하는 에리왕의 마음도 아씨 왜 안다였어 아씨 아 이거 한번 쓰자 뒤져 아씨 아 이거 늦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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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게 큰일났어 가야돼 아 빨리 이겨야겠다 빨리 이겨자 여러분 이제 빠끼리로 할게요. 여러분들끼리 떠들고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 지랄 너무 아프잖아 레이저 쓰면 참 좋았을텐데 아니 왜 안다요? 아 이번엔 흘리겠지 아 왜 개겼어 멈춰간 자식아 피해 나루토 어 아 시발 아야 이게 프레임이 안나와 막는 프레임이 아 안녕하세요 아니 왜 점프를 해 아니 왜 점프를 해 아니 왜 점프를 해 아 에라이 모르겠다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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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왜 맞아 이걸 아 시발 안되네 야 그냥 그렇게 이기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쓰는거지 못막는다니까 아 진짜 못막아 아 아 여기 다 있네 에라이 어 어 쩔 땐 써야지 막았네 중할때 막았네 시 근데 포탄은 맞아도 돼 계속 한 점수 한 한 이 정도 손톱만큼 정도까지만 떨어져도 돼요 그때부터는 먼저 이제 박집중하겠지 왜냐면 점수를 좀 떨궈야돼 그래야 재밌어 이게 꽉 차있으면 맨날 꽉 차있잖아 내가 맨날 꽉 차있으면은 존나 재미없어요 철권이 옛날에 바꿨지 안에 여기 야 포란테는 님들아 포란테는 레이븐 레이더 신콤보 들어가나? 뭐하는데 알케이드 들어갈 기준아 그런가? 아 이거 띄워야되네 안들어간다 아 안들어가? 아 별론네 역시 별로야 포란테도 안들어가면 못해야겠다는거야 후후후후 아이고 아이고 왜 양손을 원투를 썼는데 양손이나 봐 원투를 썼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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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겠다 이러다가 힘들어진다 기다려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할게 아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는 개뿔 아 아 존나 아프다 아 여기 어디야 아 아 쌍업화 써야되는데 에잘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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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웨이브 안썼다 진짜 치사하게 치사하게 한다 브라 폴 풍신류 빼고 거진 다 들어간다고? 여캐도 안 들어가겠지 여캐도 안 들어가겠지 여캐는 절대 안 들어가고 남캐기즌 브라 폴 풍신류 그거 빼면 얼마 없는 거 아닌가? 레이더 안 들어가겠네 얼마 안 들어가네 이제 이겨야겠어 이겨야 돼 치사하게 해야 돼 치사하게 아씨 아 왜? 아 나 안 앉아있었는데 어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레이저 레이저 잘 안 들어갈까봐 스티브 펭 들어가고 들어가 오케이 이제 이겨야 돼 어 씨 아 상담이 피 아 여기 나오는 리스트가 뭔데 아스카 중투 캣콩고 들어간 애들은 똑같은 거 흠 흠 흠 흠 흠 흠 그거 맞으면 리겔 드라 스티브 펭 뭐 킹 아 뭐야 사모킹 뭐 이런게 들어가고 충신률 안 들어가고 노키스 레이 뭐 다 들어오는데 몸짐도 안 들어가고 내가 몸짓 흠 안 들어가는 애가 많아서 아스카 하는 사람들한테도 들어가는 애로 여우라고 방금 들어가는 애로 여우라고 로봇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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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되네 어 이거 미리 앉아있었네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에이씨 에이씨 아 점프 왜 안해 에이씨 에이씨 나도 같이 점프할래요 랜드 아니 이 차를 맞았어야 되는데 에이 에이 아니 모르겠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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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게 된데 진짜 어이 에어 에게 에이 에이씨 아 이거 쓰면 안되는데 왜 욕심 부렸어 엉 욕심 부려져 야 저게서 마지막에 어 얌전히 어 얌전히 중단을 했어야지 얌전히 중단했어야지 안되겠어 진짜 이겨야 돼 큰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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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졌잖아요 어쩔수 없어 집에서 하면 그냥 조용히 닥치고 아가리 닥치고 하니까 여기는 님들때문에 지는거에요 하하하하하하 뭐랄까 돈이나 내놓으라고 빨리 이거 아니야 아! 아이야 오예 아이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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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게 다 빠르구나 아 툴이나 떼니까 다 빠르네 나이스 무릎으로 들키면 되는데 왜 자꾸 저걸로 하던데 어디까지가 아이씨 큰일 났다 오예 렉 아 렉 아 렉으로 살 수 있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오! 대가리 아예 안되지 안되지 아 풍년이 들어가세요 나이스 나이스 뭐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늦었나? 늦었네 아 까비 아 까비 아아 이걸 어 죽었네 덕이네 어이 아 아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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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썼어 슬라이딩 썼어 슬라이딩 썼다 슬라이딩 아 슬라이딩 썼다고 요게 이렇게 객이지 아 안객이지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안객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거든 진짜 절체절명 그런 상황만 아니면은 저 안객이요 그 약간 딸피 서로 딸피 될 때 그때 그때야 좀 이제 그 사람들 고수들도 급해져가지고 마음이 그게 객이는데 평소에는 안객이지 왜냐 모르는 기술이 나오거든 되게 그 기술을 원래 잘 안 쓰잖아 그니까는 안객이요 봐봐 안객인다니까 절대 절대 안객이요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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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씨발! 마이스! 간지 콤보! 개간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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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야야야야야야씨 왜 벽이 이상해져어! 왜 벽이 이상해졌어! 왜! 나이스 개꿀 나이스 이거 한번 해볼까? 아 왜 안나갔어? 아 나가라 개격 죽었나? 죽었네 3타 야 미친거아니가 왼오퍼가 뚫었어 미친거아니가 미친거아니야 아니 왼오퍼가 아니 왼오퍼가 상단에 상단에 피가 있다는건데 미친 왼오퍼가 저 상단을 뚫네 상단을 뚫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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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소 웬워퍼가 상단을 뚫어 피치 캐릭이네 무서워 죽겠다 반적이네 이제 빨리 이길게요 진짜 이길꺼야 웬플레가 많네 아니 진짜 이길꺼야 아니 내가 지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이거 그냥 레드 바로 쓸걸 한번 상단을 피할라 그랬는데 벽이 없어? 너머가 뒤로 갔거든요 이렇게 어? 하하하 아씨 아 근데 원래 저게 반대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콤보되는데 아 원래 번호 넘어가지는데 대회 때 그때 박치기 그 레아 그거 했잖아 그때도 아 이러면서 멈췄어 뭐야 아 레드 없구나 하하하 레드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아이고 좋겠다 아 아 아 아이씨 저게 상타가 뭐였더라 뭐가 바뀌어가지고 상중 이지야 상중 이지야? 하단이 없대 하단이 없대 아이씨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아 왜 이렇게 잘 막아 나르타 한번 태가리 에헤이 너무 냄새가 났어 벽이야? 아니 왜 안맞아 아 왜 안맞아 아이씨 벌받았다 짠발 세번 쓸라다가 어 제대로 알게요 바로 지금 하하하하 바로 지금 하하하하 벌받았어 짠발 세번 쓸라다가 벌받은거야 원래 저게 두번까지는 허용이 되거든 아이씨 아이씨 내 마음대로 이제 허용이 되요 원래 두번까지는 고어택 제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기는 꼬라질 못했으니까 아 닥치고 해볼까? 그 말 안하고 해볼까? 어 그냥 해봐 내가 이미 마음속에 내가 하하하하 아 왜 원투 쐈는데 에라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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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우 목소리 난다 ä이 아이씨 너무 느리겠었떠 아 여기 특혜 없지 톡톡 톡톡 톡톡톡 저게 이득이 별로 없구나 아 뭐야 이렇게 해야되네 아이고 좋겠다 아 들캐가 없어 아이고 아깝다 그냥 쓸걸 아 큰일났다 레이지 아 이거 원진 뜯기고 왔는데 막을 수가 없어 벽에서 뭐야 왜 맞지 선생님 선생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나이스 저게 어디야 어 아 뭐 존나 없다 벽이 왜 저렇게 되있냐 이상한 벽 왜 벽이 저렇게 되있냐 아 아 아 운이 없다 운이 없어 야 벽 이 이 맵 벽 이상해 아 아 씨 아 아 진짜 둘 다 젊ak 많이 했다 5,800승 19,000승 어? 어 아이고 내가 너무 빨리 써서 그런거 너무 빨리 써서 그런거 아이고 아이고 내가 간행이 너무 빨라 내가 어 안 췄는데 아 졸라 아깝네 빙신다트 캐립 어 NO 안되네? 아까도 맞았잖아 아 존나 빨리 썼는데 존나 빨리 썼는데 안되는구나 띵! 띵! 가드가 안돼 안되지 헛친걸 때려 안돼 아니 그거 말야 1타 이거 1타 가드 될거라 생각했는데 힝 나이스 아 이거 보고 잘 때렸다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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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벽강이거든요 살짝만 되네 오예 성단에 피 흐읍! 존댔다 살려주세요 왜 안나가 원투가 오예 네 아 내 너무 무서워 아이구 저 드뢋 턱 턱 턱 턱 턱 턱 턱 툭 오른자 아니 왜 저걸 썼지 내가? 아! 툭! 할거에요! 내가 왜 저걸 썼지? 왜 호소 때려 썼지? 내가 왜 호소 때려 썼을까? 잠깐만 당당하겠네 당당해 one 간다 이제 응? 간다 제대로 간다 100% 간다 왔다 가위대 파이팅 하겠네요 하하하하하하하 제대로 간다 진짜 쉿 쉿 제대로 간다 어? 왜 맞지? 안 맞는데? 안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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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점수 좀만 벗고 갑시다 아가리 좀 닫을게요 아가리 닫고 안돼 아가리 닫고 안돼 아가리 닫고 안돼 아가리 닫고 아가리 닫고 아가리 닫고 어 이거 왜 닿아요 오씨 병무장을 쓰다니 어차피 좀 했으면 가야 돼 그동안만 복구한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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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어디야 아 여기 있구나 아 이 벽이 아시 K.O. 아 이게 해봤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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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소리 다 맞네 아 아 윈드빌인데 아 진짜 더 좋구만 하하하하 아 아 이상해 이상해 여기 빠른 복구 간다 빠른 복구 가자 조금 진정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그 됐거든요 이제 약간 뭐랄까 진정이 됐거든요 마음이 아 아 아 벽이 왜 이렇게 가까워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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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빠른연승간다 빠른 연승 간다 아이고 아 늦었다 늦었는데 내밍게 같은데 아 이거 안했다 아 슬라이딩 했네 한 번 더 했는데 여기 어디야 이거 아 씨 편이네 모르겠어 아 아 아 한 번 더 제발 졌다 아 아 아 아 아 하단 쓸걸 저게 저게 저게서 약간 잡던 일이나 모르는 일이었으면 하단 먹었거든 아 아 아 아 그건 아니고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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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이야 고맙게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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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알았는데 아씨 왜 이렇게 되죠? 됐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으이거 메이데이 메이데이 진짜 메이데이 메이데이 아씨 아 안돼 메이데이 메이데이 살려줘 메이데이 살려줘 살려줘 와우씨 오예 아하 좋지 않아요 왜 왜 왜 히트가 안됐어 이타 히트 내야되는데 아 이타 히트 냈어야되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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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같이 맞아 아 이것도 안돼 에이씨 에이씨 가까웠는데 생각보다 오 안되네 생각보다 가까운데 아 죽네 생각보다 가까운데 안되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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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진짜 아아아아아 야 X댔다 이제 진짜 치면 안된다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눌렀나 눌렀나 뭐야 아이씨발 어 10 10이 아니야 저거 10이 아니야 10이 아닌가 아니 빨리해 존나 빨리해 내가 이렇게 할라고 조금된진 쩔쩔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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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두겼따 와 되게 세게 세구나 진짜 자응 어 씁아 안돼 안돼ㅜㅜㅜ 아 뒤집 맞고있어 아파아 근데 어차피 점이 있으면 가야돼요 근데 끝내고는 갈뜸? 오호 이라 좋지 않나 진짜 아우씨 아퍼 아플 뻔했다 아씨 아 이거 왜 맞아 다 막아 무슨 나이스 개꿀 아하씨 다 막아 진짜 야 다 막아 다 흘리고 야 진짜 존댔다 이거 아하씨 아하씨 다 막아 무슨 아하 아 들켓 아 들켓 몇이야 이거 옛날에 들켓 있었는데 들켓 있었는데 들켓 있었는데 오예 와 야 오늘 정해야지 무슨 저스티스 돌아왔다 야 진짜 이거 하면 이제 강등당하겠는데? 야 저스티스가 왔어 야 저스티스가 왔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금단의 기술을 써야겠다 금단의 기술 써야겠어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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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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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단의 기술 써야겠어 어쩔 수 없다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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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마법같이 이기거든 요거 쓰는 많다 그럴 ihr 옛날에도 이제 그 우리 옛날에 그 고인이신 말구님이랑 할 때도 또 이걸로 내가 질것 같으면은 이걸 써가지고 이겼어요 이게 뭐야 금단의 기술입니다 왜냐 나는 이지가 강하잖아 그니까 사람 심리갖고 놀거든 이걸 내가 말렸을때 저걸로 이제 복구하는거야 아이고 앉았는데 아 아 아씨 아 아 나 왜 높아쌌는데 이긴걸 놓치네 아 아 이거 너무 느려 아 아 아씨 아씨 안돼 안돼 다시 금단의 기술 라운드 4 파이트 아 알았기 알았어 씨 알았어 씨 아 너무 아파 진짜 이지가 너무 아파 아 야 울산 씨 라운드 1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이거 죽었다 다 맞을라 그래 무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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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 어 뭐야 아씨 아 많이 할라그랬는데 아 이게 웬하가 윈디를 쏘는데 아 이거 원투가 왜 안나갈까 아 아 아...이게...이게...저거에 카운터가 나다니 아...웨이브...오예 오예 레기 살렸다 안살렸나? 살렸다 레기 아 예야 아 예 예 예 아 아 아 아 투포 c 프레임이죠 c 프레임인데 2 포 그냥 쓰면 들키 안되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당해요 툭 이거 c 프레임인데 내가 저 왜 난 c 프레임을 썼는데 c 프레임이 아닌가? c 프레임이 아니었나? 아닌가? c 프레임 아닌가? 난 c 프레임 방금 썼는데 나는 왜죠 그럼 아 야 아 씨 그래 나중에 라운드 2 쓸데 왜갑 Polit區 쭉 아 아 아 으 으 아 으 攝 아깝다 어... 진짜 바.. 야 저거 진짜 느리다 누가 안써야겠다 폴한테는 웨이브 왼손 안 써야겠어 아우 난데 와... 청간에 미칠겠다 퍼라테는 웨이브 왼손을 쓰면 안 되겠어여 아 간지러워 웨이브 왼손을 쓰면 안 되겠어요 너무 느려가지고 카운터 잘나와 아 이거 아프다 아 이거 안 나갔어 웨이브 왼손 아 벽이 왜이렇게 애매하냐 여기는 스탑스 해야되면 할 때만 해야되면 에이씨 바로 했는데 옛날에도 없었나 기억이 안나 근데 저거는 사용자가 펌에 오면서 피씨비 뜯어서 탱배로 오씨 아 안쓸려고 했는데 아씨 안쓸려고 했는데 썼다 하하하하하하 나도 모르게 라운드 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аж Wanted 점수 다 떨어졌다 좋은 우승 어디갔노 사라졌어 돌아왔구나 저 췌스 와 19,500세 엄청 많이 했다니까 개많이 했다니까 진군요? 진군이면 외망을 다 들어갈거에요 몸빨고 몸빨려니 몸빨려 웨이브하다가 맡겨 막았는데 아 막았는데 좆됐다 좆됐다 회고 안되나? 아까 명락장만 폴한테 힘들다니까 아 아까 급해가지고 딸피라서 급해서 딸손쓰신거 같아 오오 멋있었다 아 여기 벽이 어딘지 벽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애매하게 저 때릴라 아 늦었다 아 아 늦었어 아 아 오 아 아 오 아 왜 안되리 왜 안돼 ㅅㅂ 벽 어디야? 아씨 점프해서 덜 아프게 맞으려고 덜 아프게 맞으려고 덜 아프게 맞으려고 덜 아프게 맞으려고 먻 언α 민감 이외이자 민감 이외은 인간 짧고 금앱이잖아요. 이게 난 이게 안 익숙해, 그게. 오, 여기 오고 계신 분이 찾아봅니다. 오, 지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손나락이네. 오, 좋은 줄 알았네. 안 맞네. 뒷물은 내가 뭐 막힌다, 뒷물인데. 아, 내가 더 빨리 쓸 수 있었네. 아, 내가 더 빨리 쓸 수 있었네. 아이고. 지금 해야지. 여기, 여기. 벽이 아닌지 모르겠다. 아이고. 에이, 알고 있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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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드라이브 때문에 잘 모르는거죠 덕거리 잘 안오 당신만 모르는거야 당신만 아는게 정상리라고 아 왜 앉았어 primaver 제주도 바레스트 타임을 쉬고있다 제주도가면 커피 얻어먹을수 있는거지 정말 쓰레기같은 게임이었다 아 지랄! 와 운 좋은 줄 알아라 진짜 운이 좋아야 돼 역시 철권은 끝났지 벽에서 어떻게 병력적 도망이 가능해 미쳤어 그거 가능한 사람은 전세계 1등에도 손세계라 아 아깝다 아 저게 3등의 피씨 왼손 아니야? 왼손이 왼손 아니야? 왼손 누르고 있었는데 나 지금 처음엔 선 처음엔 선 몇 Stanford 아 아깝다 아 오른손 왼손을 갈리고 있어야 하는구나 누굴 병신으로 하나 에이 계속 하단만 먹네 아까 중단만 계속 쐈는데 아 이 벽이 예매해 아 왜 안들어가 씨발 아 이 병신 운이 너무 없다 운 빨리 좀만게 아이씨 아이씨 운이 없어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기 아 아깝다 피할 수 있었는데 아 이거 벽이었어? 아 반격 깨는데 무릎은 반격이 안 돼 오 ㅈㄴ 길어 ㅈㄴ 길어 흐흐흐 어 이거 아 벽이 어딜지 모르겠어 오 빨리 죽어 내가 이 맵에서 진짜 많이 죽을게 사람들한테 데스만 하면 아 근데 이 맵에 진짜 이맵에서 하면은 무조건 졌어요 누구랑 하든 이맵은 맨날 힘들어 내가 잘 몰라가지고 벽거리를 잘 못재가지고 맨날 에이븐이 이맵에서 약한거 같아 내가 약한건가? 내가 약한건가? 맞다 내가 약한거 같아 이제 대회에서 만나면 다 이맵 고르겠네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그래 이맵이 너무 어려워 뜨간 맵 고르겠네 뜨간 내간도 모르고 어디가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안막혀 이 시발 아 오 예측이 안돼 힘들어 나 이맵 너무 힘들어 옛날에 이맵에서 버그도 많았는데 레이브 아 아깝다 아 느려야 느려 으어어어 어이예요이 어디에 씨밤자리가 11월 2일 아이씨 나 여기 어디야 어디야 벽이 어디야 아이씨 너기잖아 아이씨 벽 X같은 벽 진짜 여기 저게 다른 맵보다 되게 좁은 것 같은데 벽 그 한 거기가 한 부분이 그니까 제일 좁은 맵에서 제일 그거보다 더 짧은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좁을걸요 이게? 아이씨 아 그래? 시작맵은 다 그래도 똑같잖아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이씨 넓이 긴건데 넓이 긴건데 넓이 긴건데 앗 내 윈드밀이 어디갔어 아 내 윈드밀이 어디갔어 오오오오오 아이씨 다 맞네 다 맞아 헤헤헤 아이씨 왼손 눌러야 되는데 아 뭐 저이고 아이씨 어 어? 아 병신 나루토! 제가! 헤헤헤헤 후치가 길었어야지 오면 칼을 매고 있어야지 오! 안돼! 저게 진짜 빠른 시타 이러더니 안된다 그럼 뭘 해야되지? 원재벌에 짬바래야 하나 원재벌에 원재벌에 짬바래 하고싶은데? 재밌잖아 아이씨 벽이였어 상단이잖아 이질풍은 상단이잖아 아이씨 벽이였어 이질풍 아이씨 아이씨 히렛진데 아보름 올라갔다 이겼는데 에이 라이 오 나이스 멀리서 맞혀가지고 아이씨 아이씨 무척 온다없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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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한 사람 왜 15,000 그니까 나도 철권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거의 3배 3.5배를 많이 했어 으아아 황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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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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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만 Bridge 와 직계속에 에이! 아악! 아암! 아암허허헝 ㅎ 라운드 3 어이 씨발 놀이소고 웃기다와 하하하하 뭘 웃기 좋아해 되나? 아 안되잖아 아아아아 저 파크 몇이지? 아씨 아씨 아아 까비 아아 까비 다 뛰어야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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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쓰레기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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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존나 웃기다 아아 존나 웃기다 후길이 내가 또 빨리 풀렸나? 아 내 뒤자세가 있구나 하하하하 정말 쓰레기 같은 게임이야 아아 존나 웃기네 아아 아아 개웃겨 아 존나 웃긴다 진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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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웃겨 진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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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아아 아 힘 빠졌다 지금 저렇게 해도 레벨을 할 수 있는게 없다 에어라잇 그렇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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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발 어디간어 안되네 우아 아아 우아 버펀데 아 안되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안되네 어 와 이번에 커키가 왜 커키가 저거 방을 그냥 써야겠다 야 병 애매하다 야 야아 야아씨 벽 개같아 이.. 이 맵 진짜 벽 족같아 아니 넘어간거 아니야 진짜 아아씨 두번 뛰었는데 졌다 공격 꼭 뭐야 보면 벽이 벽이 벽 나루토 뽀지익 뽀지익 ㅋㅋㅋ 하하하하하 부채 들고 있지 이거 리워크 된거라고 노블몬 하잉 업데이트 했다고 업데이트 어 뭐야 부채를 왜 들고 있지 얘가? 근데 왜 이기는지 맞네 생각해보니까 마이 아닌데 어? 그래 생각해보니까 마이 아닌데 지금 부채를 왜 들고 있을까 아 상단 해피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마이 아닌데 지금 아니 계속 먹네 아까 계속 지상 썼었는데 아씨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뭐지 부채를 왜 들고 있지 이상한데요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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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치극! 아우 아 딜 택 안돼버렸네 멀었어 죽네 일어날걸 괜찮아 벽이 멀어 나쁘지않아 레이즈 뺀거 나쁘지않아 에헤헤헤헤헤헤헤 안되지 안돼 아니씨 내가 14라서 웬허퍼가 14라서 저거에 지는거 봐 아씨 웬허퍼에 넣었으면 이겼는데 물론 아 이게 왜 카운터가 나 아 이거 앉았다가 일어나가지구 막아버렸네 아이씨 어퍼 이렇게 맞으면 반시계 도는거 어 비성맞네 야 그러면 24일날 헬 나오나? 안 나오네 액터2까지만 그때도? 저거는 그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볼 수 있게 다음달에 나 지금은 한사람만 할 수 있는거고 아 이거 존나 노잼이네 그리고 나와도 다음달에 나와도 초기화하다 다음달에 나와도 초기화하다 다음달에 나와도 안하지 야 나루토 세컨 아 내가 카운터 낼려고 했는데 무리수였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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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헤이 에이헤이 어 어떻게 일어나는거야 어떻게 일어나야 맞는거지 아 뒤로 일어나면 안 맞고 모으면 안 맞고 대신에 안 모으면 누워있으면 안 맞고 뭐 기대를 안해? 왜 안해 어? 나는 철권 안해도 얘 이겟잖아요 아이고 나는 솔직히 나는 아니씨 왼손 바보야 아 뭐야 왼손 아닌데 난 내가 이길줄 알고 있었는데 난 내가 우승할줄 알았는데 아니 크아 내가 말자 내 위에는 어? 무릎 로아이 밖에 없다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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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나가 졸라 왜 나가 왜 나가 난 왜 썼어 아이고 그냥 썼을걸 야이씨 너무 쎄 후후 아 설마 해주겠어요 안해줄것 같은데 아래로 기스잡기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수도 있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수도 있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수도 있고 안 어렵다고 하면 안 어려울수도 있어요 반격기만 조심합니다 반격기랑 점프 맞아 그다음에 속격차기 해야지 번개차기 그래서 중단에 조심해야 돼 그냥 14 있는 캐릭터 14 중단에 있거나 14 들케 세네들한테는 약해 옛날부터 그랬지만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번부터 툼툼툼툼 한 번 더 툼툼툼툼 아enge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저 에이지 너무 좋아 진짜 강제 에이지야 저게 진정한 강제 에이지지 어떻게 썼노? 아씨 저거였어? 나는 왜 3단 에피가 안됐지? 네이버 했냐 일어나 아씨 지름하지마 아 졌다 당았나? 콤보 동영상이야? 네이버 했냐 아 기상 어픈데? 와 계속 뛰어온다 이제 계속 뛰어온다 벽이 어딘지 벽이 어딘지 벽이 어디야 아씨 벽이었어 아씨 벽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아아 진짜 벽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폭언하고 짬발했으면 됐는데 왜 왠지 폭언하고 짬발이 안될 것 같아서 야 하지마 아 진짜 죽일 수 있는거를 자꾸 벽때면 못 죽이니깐 오 힘들다 아 이걸로 뛰으면 안됐었는데 다른거라도 뛰었습니다 하아 하아 이거 이기면 진짜 아 아하 하아 야 짬발 한 대 정답도 괜찮잖아 알고 있었다 짬발 한 대 정답도 괜찮잖아 어 짬발 한 대 정답도 괜찮잖아 짬발 한 대 정답도 괜찮잖아 아이고 와 저 맵 진짜 너무 어렵더라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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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많이 쐈어 이거 쐈꺼야 오우 예아 그만 더 오우 씨발 아 아 진짜 아 미친 아 진짜 아니 다 이겨놓고 맨날 줘 여기서 아 진짜 맨날 다 이겨놓고 줘 에 아이고 아이고 씨따빨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운빨이 아니고 다 하고 있었어 흘리 아 진짜 누가 봐도 다 하고 있었어 인마 운빨과 다 보여줘 운빨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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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말랐지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는 진짜 말랐었고 옛날에는 진짜 말랐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그냥 보통 사람이죠 아 근데 옛날에는 진짜 말랐었어 옛날에는 진짜 여자들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아 아 아 지금도 살 빼면 가능해요 아 아 아 아 그리고 여자는 이게 말빨이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게 아니라 레이븐 오퍼가 느린거야 16이야 16 15 15 16이야 16 15 15 15 15 15 15 15 15 16 16 15 16 진짭니다. 여러분. 다른 콤보를 써. 이런 콤보를 써야돼.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익숙해졌구나. 이 맵에. 아 오메가세요? 어쩌라구요? 잘하시네요. 저는 오메가야. 하하하하하하 콕킹치마. 콕킹타워하는거죠. 아 웃기네. 흐! 에이 아깝다. 피하고? 안패죠. 한번더! 아 메빅 줘봐. 걱정. 아 도망가. 안도망가. 도망가야지. 아이씨. 도망가다가 망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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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어 뭐야. 아이씨. 아이씨. 잘 때리고싶다. 여기서. 아이씨. 개재라니까. 잡는거 뭐. 다음. 여자한테 가서. 저 철권 오메가입니다. 그거 희상이 아니야? 그거 희상이잖아. 저 철권 오메가입니다. 제 고백을 받아주세요. 그건 희상이잖아 희상이. 잡은 오메가만 받아줄만하지. 희상이잖아. 아 진짜. 희상이가. 희상이가 될 수 없어. 여자분이. 하하하하. 아이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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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타! 블러치! 게이드. 게스톤에 게이드. 게이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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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머님 안녕하세용 흐! 중단! 중단! 도망가! 도망가! 하하하하 왜? 아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있네 혼나라 100%거든 이거 아 가까이서 해야 돼 아니 가까이서 돼야 돼 그럼 100%야 못 막아 야! 아 맨날 다 이겨누켜줘 죽었나? 안죽은거 같아 안죽었잖아 아이씨 안죽네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아 앉았다 일어났어 왜 100% 있으면 손나락 쐈어야지 들킥 몇이야? 옛날 들킥 쐈는데 저거 아잇 맞아 아우씨 늘 격추당해 라운드 4 컷 어! 어 왜 막았는데요 아이씨 어 어 놀래라 놀랬잖아 으하 에잇 에잇 아아 에잇 맞아 요즘은 그게 다행이지. 그거래. 그거래. 맞고 안. 데미지만 들어가고 못 맞출 수도 있어. 그거는 프레임이 다르거든요. 다행이다. 아주 좋은 이득이에요. 왜 안맞냐? 상단에피 심하구나. 이게 안되네. 상단에피 진짜 심하네. 아이고. 저거 하고나서 상단에피는 무조건이네. 야! 벽이 너무 가까워. 야! 아이고. 아이고. 굴련다 아 모래 자르러 가야되는데 귀찮네 시작 포인트가 뭐야? 한 반절 정도 있었나? 난 딱 솔직히 딱 지금 포인트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너무 막 항상 내가 저 맨날 풀포어 막 이해하고 있잖아 아 그러면은 이게 내가 지금 철권을 데스를 하고 있는건지 그런거 없어 낙티스머리 안되 안되 그럼 여자친구는 용먹어 개용먹걸? 여기 어디야? 아 여기네 에이 기다렸다 느끼다 여자친구가 옛날에 그 머리보고 존나 웃었어 아 아깝다 아씨 벽 어딘지 존나 헷갈려 딱 죽네 이게 진짜 존나 세다 벽에서 106장 맞으면 아이고 너무 맛있어 아 맞아 오 파이프가 나 맞아 그거 파이프가 왜 아니라고 아 진짜 정말 웃기네 아 미친 와 씨 와 지는 아 딱 진다고 했었는데 그래 야 카운트한대만 씨 아우 존나 카운트한대만 포맹기 한번 쓸까 처음부터 아아 이거 하나때문에 계속 아아 씨발 아아 개라잇 으악 으악 이거 이길 수 있다 아아 아이씨 여름가스러웠다 흐흫 기다렸다 때리는거 아까 그 폴 파크 있잖아 14네 아 14에요? 기사 먹고 되네 기사업 안되요 선자세니까 아 선자세요? 네 레이븐는 뭐 똑같네 레이븐는 뭐 없네 없어요 그냥 1rp 필요해서 그냥 보원이나 거기에서 때리라고 어디서 레이븐 주대 어디서 그런걸 하려고 흐흑 흐흑 얘는 너무 벽에서 너무 이지가 약해가지고 힘들어 진짜 콤보를 떼고 이지를 덜 떼 흐흑 알 왜 제 폴을 맞았다 이지가 약하네 이지가 약하잖아 왜냐면 벽검 때리고 내가 앉은 자세를 이지 버려야 돼 다른 애들은 그 힐트에서 이지 세줄까요? 아 차라리 그게 나아 나는 그게 나아 힐트에서 이지MP 나는 차라리 그게 나아 폴를 해 폴를 폴를 폴은 너무 어려워 움직임이 너무 어려워 안되겠다 어? 나 데뷔진 하고싶은데 나 데뷔진 존나 하고싶은데 파크! 존댔다 그니까 완벽한 캐릭터 당연하지 완벽한 데뷔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둘 다 있는데 아 씨발 야발 흐! 중단 아 아깝다 흐! 느리게쓰기 안죽는데 막았는데 막았는데 아 지랄 오예 베이비 컴온 스스로 사지에 넣었어 안받을줄은 몰랐네 맞아 요즘 좀 써 요즘 좀 써 저거 좀 써야돼 근데 하도 붙어가지고 막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고어택이 되거라 열심히 해 아이고 히트했는데 사람들이 안앉거든요 사람들이 안앉거든요 아이씨 호화 받았지 않나 히트 히트 두부로 히트 스펙이 그리긴 하지 왜 안되베 오! 도대체 아이 도대체 뭐야 이상하게 다 맞아 아씨 이상하게 다 맞아 오 야 우리 존냥이 요즘 저자리 많이 가던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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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이건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아이고 와 이걸 막았어 아이고 어디있는데 가방 위에 어떻게 올라갔데 괜찮으자 우리 하하하하 요즘 저자리 많은 저자리에 자주 있어 아 이제 저기 가는구나 와 진짜 존나 신기하다 하하하하 어 안왔네 흐 아이고 아이씨 아까보다 가르몬 딩댕이 지금 저 이상한데 올라가 있어요 여기 여기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어허 에이형 그거 꺼내는다고 지금 사투중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못살 shorten 내가 하하하하 물항 떼려도 움직이잖아 나를 때려라 그니까 나의 때려라 닝게인이야 진짜 우와 언니 아 이거 앉았어야 했는데 아 하하하하 오오 오 오 오 오ろ 오 이씨 위험해 위험해 야 내려와 내려와 어 저 시비잖아 아아악 이렇게 아니 요새 다들 올라가요 어제도 저기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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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존나 웃겨 검거 검거 완료 검거 했어요 처리해라 아이고 다행이다 야 왜 잡기해 저 아 잡기 아이츠빈 잡기 왜유저게 꼭대기 있는거 công구해 제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행이다 괜히..괜히 했어 아 진짜 괜히 했었는데 저벌을 왜 했을까 제발 폭탄 터져도 돼 제발 폭탄 터져도 돼 제발 폭탄 제발 폭탄 아 내 꺼는 고양이 존나 웃기네 존냥초 아 내 머가리 찍고 싶어가지고 여기 벽이 어디죠? 벽이 어디야 아니 이게 지네 간지 콤보 안 돼! 어 예 타행이다 아 씨발 아 씨발 맨날 타 이거 저거 한 대 먹고 저 아네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센거 때려야지 아 안 죽는 건데 아 무서워라 아 무서워라 아 무서워라 아 무서워라 아 아 막았는데 아 무서워 방금 무서워 아이고 또 맞았다 아이고 아이씨 지겠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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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안 달래 아이씨 웨이브 안 됐선대 Science 아이씨 아이씨 어 lies 왜岸 왜 맞어 ㅅㅅㅅㅅ 아씨 왜 안맞아 무조건 맞는건데 아씨 나이스 아씨 진짜 멀다 대각선으로 때리라고 아씨 아아 아 갔다 물러왔는데 라운드 투 아 웨이브 안됐어 오예 이러면 벽에 가깝잖아 아이씨발 아아 졸라들여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업보여 오이씨발 바로 쓸 수 있구나 오예 예 벌밟아 잘 살리면 좋은건데요 오예 캠핑카 쪽이 어디야 하이 흩 흩 흩 흩 엥 아 안되네 아 안되네 아이씨 아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어 개시 개시 개이득 아 개손해 개소 개이득 아 Kylie 왜 이렇게 할 뻔 했다 컷 워 아 아 귀상 아파요 왔다. 왔다. 폭탄 터질 때 왔다. 제일 멀리 가는 거야. 아 이걸 딱 흘리네. 죽었네. 아 이제 막판 해야겠다. 가야 되는데 이제. 몇 시간 했냐? 3시간 한 것 같은데. 뭔 소리야? 3시간 한 것 같은데? 8시에 왔으면서. 한 3시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제 가야 돼. 출근하러 가야 돼. 아니 이미 지금. 오늘 종이. 시금김이 아니라. 오늘 종이하잖아. 저스티스. 돌아왔구나. 아씨. 아아. 오늘 하는 것마다 다 맞아. 내가. 오예. 아이씨. 아아. 다 맞아. 오늘. 라운드 투. 파일. 훗. 헤헤헤. 크. 아이었. 헤헤헤헤. 아이엇. 다 맞아. 오늘.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 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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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어지러워 아아아아아 어? 어? 왜 안 맞아 오예 오예가 아닐수도 있어 진짜 어 다행이다 하하하하하하 어 왜왜왜왜 딜캐가 썼는데 아니 계속 다 이겨냈는데 자꾸 져 어 아 이게 있는데 자꾸 져 아아 아 아이씨 아 저것도 다였으면 좋겠다 진짜 아아 이게 내가 손마락 사봤는데 엎터가 잡아 어이씨 어이씨 오예 자 벽 에반데 동동동동동 아이씨 이제 진짜 가야된다 부럴 부럴형이 떨어졌다 어퍼대차라기보다 약간 뭐랄까 허킹 닭츰ading 제가 약하지 아이고 아니 계속 산 손에 어이씨 에엑 아 이거쓰면 안되니 멍청한 새끼야 아씨.. 아아 엘아잇 오! 오오씨.. 아씨.. 아씨.. 아 나.. 나 기아 노리고 솔직히 저거 썼거든? 아 근데 이제.. 오늘.. 벽이 안좋아지네 진짜 아씨.. 아 간지가.. 아 치열하지마! 나이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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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아아 오예.. 아닌데.. 어떻게 때려야돼 여기서.. 아씨.. 저기네.. 아아아아 코킥 이지에 당했어 저거서.. 내가 이지걸고 다 바로 이지걸려야돼 어 뭐야.. 벽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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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나이스 정말 쓰레기같고 나이스 정말 경기력 이것이 에이트의 이등인가 아.. 어때서요? 경기력 정말 쓰레기같고 왜 어때서요? 와씨.. 야 나도 집이었으면 이미 끝났어 motivo 아 어디 오르따 왜케.. 제발 손놰라 그렇지에에 esqu relief 제발! 아우. ereal 통 아 terra 죽어 죽어 저거 아 까비 에헤 후 후후 좋아 아 아씨 저것 오예 자양이다 우후 아 아 아.. 아아악!! 아아.. 집에 갑시다 이제 가야돼 이제 아 존나 어렵다..